2014년 자료까지 다운로드를 받아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몽준 씨하고 박원순 씨가 대결했을 때죠. 그런데 이때도 뭡니까? 이상한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이때도 보게 되면 좀 적게 손을 댄 겁니다. 10%를 정몽준 후보한테 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도 20%가 10%를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사전투표에 손을 대는 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역사가 좀 오래된 것 같다는 거죠. 2012년도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실시됐던 그런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이 특이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10%입니다. 7일회, 8회가 20%에 반해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가져간 게 표가 적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9%, 4.466 빼앗고 4.466%를 대해줘서 두 개를 합치게 된 8.9%를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사건이란 겁니다. 2014년 자료는 오늘 처음 공개한 건데 앞으로 좀 더 정밀 분석이 필요하겠죠. 2012년부터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선거 데이터가 이상하게 된 게 꽤 역사가 오래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인이 규명이 안 되거나 해결이 안 되면 2년 후에는 총선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2014년은 시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절반 정도만 가져간 겁니다. 10%를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후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것은 이번에는 처음일 겁니다. 지금까지 주요 후보만 분석을 했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거 데이터에 손을 대게 되면 중앙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후보별 득표수가 남지 않습니까? 투표수가. 그런 현상이 발각이 되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32표가 남는 겁니다. 박원순 후보는 34표가 남고. 그래서 전산적으로 이게 72표가 남기 때문에 전산 담당자들이 마이너스 72라는 것을 입력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산 작업을 종결한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손을 대지 않으면 이렇게 찌꺼기 표가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흥미롭습니다. 선관위는 여러분들 정몽준 후보가 당일 투표 100장을 받았을 때 사전 투표를 24장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로 다 한언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7표를 받은 겁니다. 표를 빼앗아갔다는 이야기인지 않습니까? 빼앗아가니까 원래는 27장이 있어야 되는데 24장밖에 없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박원순 후보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27장이었는데 29장을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하니까 표가 투입이 된 거죠. 지금 4.15 총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어디서도 볼 수 있는가 하니까 2014년도 6회 지방선거의 종로구 사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6회 지방선거까지 분석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과장한 게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이 공개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사전투표하고 여러분 당일투표 이렇게 표수가 남을 수가 없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항상 표가 남는 현상이 4.15 총선 때도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습니까? 72표를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작업으로 마이너스 72를 입력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야 그래야 전산작업이 종결되는 그런 전산조작의 굉장히 유력한 점검을 반올림을 처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의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